네, 광역 앵도금 성분 무속소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나노광학혐의경 광학 2만배에서 물분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본 건데요. 현재 지금 물에 있는 입자를 정수기에 있는 물을 뽀로카브로드 블랙다이아몬드로 파장으로 때려서 3분 뒤에 그리고 10분 뒤에 있는 변화된 모습을 살펴본 건데요. 좀 조정을 해볼까요? 물분자의 색깔이 귀엽고 보기에 너무 좋아요. 물방울인데 사실은 이게 조직구조가 어느 정도 마르면서 글라이스 유리글라스의 표면인데 이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볼 수, 거의 안 보이는 거죠. 물은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광학혐의경으로 물의 조직구조를 볼 수 있다는 것. 기적같은 이야기죠. 광학혐의경으로 물의 조직구조. 일명 분자구조죠. 그걸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거 전자혐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광학혐의경입니다. 광학혐의경. 발명특허반은 나노 단위를 볼 수 있는 광학혐의경이죠. 전세계 한 대밖에 없는 광협에서 갖고 있는 거죠. 아이고 기쁘게 이런 걸 촬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요. 물방울, 물의 속에 있는 물방울을 이렇게 물 입자를 이렇게 하면 조직구조가 변화가 되니까 왜 물 맛이 바뀌었는지를 물이 굉장히 굴죽하면서 뭐라고 할까 부드러워졌다. 한마디로 커피도 그러고 모든 액체가 부드러워졌다. 보루카브나다나 부드러워졌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물의 조직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이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혐의경을 조금 더 정확한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세한 저기는 균주고 물방울 입자들이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색깔로 재미있는 색깔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저거는 이제 다른 입자고 이거는 이제 다른 입자고 물 속에 있는 다른 입자이지만 이거는 물방울이 변화된 물방울 맞네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자 이렇게 하면 물방울이죠. 아 힘든 지만 네 과학 2만배에서 이렇게 야 이거를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 와 색깔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걸 색상을 미술로 이 색깔을 낼 수 있을까요? 와 이것도 제 예상에 와 이거를 믿기 힘든 색상인데 영상으로 조금 더 화질을 좋게 네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자 1920x1080 자 네 영상 촬영 자체 영상 촬영 스마트폰이 아닌 자체 영상 촬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나야 좀 더 화질이 좋게 보이니까 오 이건 진짜 화질도 좋은데 1920x1080에서 물분자고 전화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저기 가운데 입자들이랑 색깔이 다르죠. 와 진짜 동화 같은 느낌의 물 색깔이 왜 좋은지 느낌만 봐도 좋아 보입니다. 느낌만 봐도 이렇게 박힌다는 게 보기에도 좋은 것이 몸에도 좋다는 말을 있잖아요. 그런데 물에 분자고 와 이거 보셉쇼. 와 이런 색깔을 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 파장이 깨진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아름다운 색깔이 물방울 기포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르카브로 블랙 다이아몬드의 파장이 인체에 얼마나 좋다는 것을 이 색깔로도 구분이 되게 만들어줘요. 이게 참 믿기 힘듭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움직이니까 물방울이 맞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건 안 되고 초점이 이게 조금 거의 근접했네요. 초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색깔이 어떻게 나냐 하는 거죠. 물방울이 보통은 파장대가 물방울이 도우면요. 안 좋은 거는 방사선에 가면 막 이상한 가운데부터 이렇게 깨져요. 그런데 이건 깨지는 게 아니고 물 입자의 색깔이 동그라끈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를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야 색깔이 이쁩니다. 그냥 보석 색깔 같은 느낌? 물방울이 다양한 보석 색깔 같은 느낌의 파장대로 박혔다는 거 그죠? 색깔별로 이렇게 완전 색깔 원색인데 아름다운 색깔의 그 색깔 그 색깔 보석 색깔 박혔다는 게 이게 지금 믿기 힘든 거죠. 와 이거 보세요.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색깔 건드려서 이야 믿기 힘드네요. 와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보루카브라드 블랙다이아몬드가 인체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이제 먹는 것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지금 한 수년간 먹는 실험을 해왔는데 먹는 것은 제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물분자를 바꿔준다는 건 확실하고요. 물에 어떤 이 알칼리 우리 몸에 좋은 게 알칼리가 있고 산성보다는 알칼리가 조금 좋다는 걸 아는데 그 정확한 게 어느 것이 좋다 그 기준점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대강 뭐 pH로 해가 뭐 그 라인이 좋다 뭐 이 정도인데 뭐 육각수가 좋다 뭐 이런던데 물에 입자의 파장의 색깔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혐의의 이걸 관찰해서 지금 잡아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거거든요. 광학 세계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와... 진짜 예쁜 완전 보석 색깔 같아요. 물에서 완전 원 보석 색깔이 다 나오는 거 보면 이야... 완전 천연보석 색깔이 물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와...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가능한 이야기냐... 생각만 해도 이게 가능하냐... 와...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그거거든요. 이야...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이상 광역... 한국광역 보석감정원 광역보석갤러리카페 그리고 앵두금 성분석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